오늘 할게 물약으로 싸우기 입니다 와 재밌겠다 룰은 간단해요 투척용 물약으로만 싸우면 되구요 벽이 어둡죠 왜 어둡게 해놨냐 투명화를 하고 싸울거에요 투명화를 하면 뽀글뽀글이 보이잖아요 그 뽀글뽀글이의 고통의 물약이라던지 힘의 물약을 먹고나서 상대를 때린다던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8칸으로 합시다 한칸은 투명 8분짜리 들어주세요 즉시 피해만 8개 들고싶다 그러면 들면 돼 처음에 하나 둘 셋 하면 투명한 물약을 먹고 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생각해보니까 포션을 들고있으면 보이잖아 아야 잠깐만 실수로 아니 실수로 신속의 물약을 상대한테 뿌려버렸다 여깄다 아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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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어디있지 우와 여기있다 죽어 오케이 안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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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풀피입니다 어어? 하나 둘 셋 에잇? 딱 이 길은 구워 dw 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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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기시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나 깻모야 미안 다시 하나 둘 셋 맞았나? 아! 어어? 아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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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딨어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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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오케이 주먹이 답이었네 뽕님이 이겼어요? 아 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한판은 이겼네 왜 싸우는게 좋아 파크모님 제가 방금 꾸멍이랑 해서 발리고 온 콘텐츠 한판 합시다 이거 화풀이라도 해야겠어요 아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겠다 시작 푸선 들고 있으면 보이는거 알지? 아 그럼요 하아 어디를 맞추려고 하느냐 이게 맞았어 어딨어 어디였어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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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 아 잠깐만 아 어디야 아 유성님 너무 약하네 유성 아니 어디야 아 뭐야 어디야 와 근데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그치 안 보이지 이펙트로 못 맞춰 봤죠 봤죠 느리죠 나는 보고 있죠 느리죠 응 아니야 여기죠 여기죠 봤죠 봤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포션 아끼다가 똥대죠 못 맞추죠 어딨죠 어디죠 막 포션 10개 남았죠 어 배고픔 달았죠 어 치유 썼죠 나도 맞았죠 사실 안 맞았죠 밥 피죠 망했죠 어딨죠 배고픔 달죠 배고픔 두 칸 달았죠 티 안 차죠 망했죠 아 어디야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포션을 안 써 왜 포션 있는 거 아니야 다 썼어요 이제 다 썼다고 이제 안 차 아 있네 야 사기꾸라 야 야 아니야 진짜 다 썼어 근데 이제 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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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제가 또 피부빔 잘하는거 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다 썼어요 이제 다 썼다고? 어 야 포션 없다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진행적 플레이다 유성님 뭐 만들고 있었는데 채팅창에 유성이 팝콘에게 사례당했습니다 떴거든요 졌어요? 네? 아니요 아니 이거 내가 그냥 내가 그냥 탈 탈 왔어 그냥 진짜로 아니 이거 진 게 아니고 아니 그거 지발래 뭔 실험하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실험하려고 가 계세요 아니 녹화 아직 좀 걸려 아니 안 졌어 좀 가있어 찐 아니아니야 가있어 완전 졌는데 아니야 가있어 찐이네 아니야 pues 이제 팝콘 우리 하자 시작 아 시작 예에에에에에에 유성 추하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 아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졌냐? 다이약한이었어 마카모 아 몰라 이거 팔 집혀서 내가 이긴것처럼 넣어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쨌든 유성은 졌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